한글자막 by 한효정 디젠이 포항에서 5시간 운전했어요 포항에서 5시간 운전했어요 뭐라고 오신거에요? 5시간 운전 셀카 있어요 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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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디젠이 포항이에요 아니 시대님껄로 5시간 운전했어요 하나도 안힘들어요 저 새벽 5시 아 뭐에요? 분덩이요 대구에서도 왔어요 대구 제일 멀리서 시인분 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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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 희재님 때문에 안보여요 저희가 희재님 이거 오시면 안돼요 희재님 희재님 사랑의 이길 함께하는 그레여 굳이 모든 나를 택한 그레여 오늘의 차들 불 때면 기재님 포항에서 5시간 운전했어요 포항에서 5시간 운전했어요 5시간 운전 셀카 있어요 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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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랑 같이 셀카 네 없어요 네 네 네 기재님 사랑해요 아니 시대님 걸로 시대님 걸로 5시간 운전했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새벽 5시 30분 아 보여요 안 들어요 분덩이요 대구에서도 왔어요 대구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저 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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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산 희생님 때문에 안 보여요 저희가 기재님 이거 오시면 안 돼요 기재님 무화 지구 응 잘생겼다! 희재 오빠 사랑해! 희재 형 잘생겼다! 맞지? 희재 형 잘생겼다! 희재 형 잘생겼다! 희재 형 잘생겼다! 저한테 궁금하신 거 세 개 손 들고 궁금하신 거 즐기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잘생겼대요? 희재 형 잘생긴 하세요? 아, 뜨거세요 허리 사이즈! 보고 싶어요! 보고 싶어요! 다섯 시간! 악수 한 번만! 주장님 보고 싶어요! 허리 사이즈 알고 싶어요! 허리 사이즈 형 원 알신하자! 저 어때요? 아름다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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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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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중이의 전화 왔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호중이 형이 좀 너무 편하게 했어가지고 호중이 형을 집어넣고 호중이 형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잘생겼다! 진심히 돌아가세요! 네! 사랑하세요! 사랑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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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집이 형! 징집이 형! 징집이예요, 징집이 형! 사랑해요, 징집이 형! 징집이 형! 사랑해요! Afinal, 자신감하다고 합니다. 1. 5. 5. 5. 6. 6. 7. 8. 8. 9.